둠칫둠칫 기억력이 쏙쏙 둠칫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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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둠칫둠칫 이거였죠? 야 에이스 파이! 이게 진짜 힐링 수호! 둠칫둠칫 야 에이스 파이 아이스! 선호 표정 왜 안 좋은데? 락이 하려면 하니까? 선호 보내야지 선호 아니 근데 이게 선호 긴장하고 있어 선호 긴장하고 있어 김선호 김선호 다가야지 둠칫둠칫 둠칫둠칫 기억력이 쏙쏙 대구? 아니 긴장했어 긴장했어 우와 긴장했다니까? 둠칫둠칫 둠칫둠칫 호잇 둠칫둠칫 둠칫둠칫 호잇 둠칫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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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둠칫둠칫 호잇 아! 둠칫둠칫 하하하하 나오세요 하하하하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좋아 진짜다 와우 선호 형 좋아 좋아 지금 좋아 딱 지금처럼 하면 돼 둠칫둠칫 둠칫둠칫 호잇 둠칫둠칫 오우 야 여기 있었어 둠칫둠칫 땡 땡 땡 아아 티부서우 야 이게 우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